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어 왔어. 뭐 할래? 그냥 같은 걸로. 같은 걸로 주세요. 네. 보컬 타는데 괜찮겠어요? 주세요. 네. 밤늦게 귀찮겠지? 술 취인가 불안해서? 귀찮은 게 뭐 있어요. 집도 요 앞인데. 이런 콜은 언제든 환영입니다. 아직도 이 근처에 살아? 응. 알고 전화한 줄 알았더니. 회사서도 가깝고. 의사 다니는 거 무지 귀찮아해서. 고마워요. 오랜만이지? 같이 술 마시는 거. 오랜만이죠. 형 결혼하고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? 반갑다. 반갑다. 난 아닌데. 난 그 정도가 아니라. 감기가 다 무량한데. 반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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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술친구 해달라고 부르더니 말도 않고. 그랬나?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얘기 안 할 거죠? 어떻게 알았어? 말 시키지 마 얼굴에 써 있거든. 계속 원샷인 거 알죠? 아무 말 안 해도 좋은데 천천히만 마셔요. 애써 볼게요. 근데 오늘 기분 상태로는 그게 잘 될지 모르겠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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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같다? 내가 요즘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해 보여. 형 많이 마신 것 같은데. 왜? 여기요. 형. 형 집에 다 왔어요. 눈 좀 떠봐요. 네. 응. 응. 누구세요? 네. 밤늦게 죄송합니다. 유태희 시댁이죠? 저는 선배님 후배인데요. 지금 선배님이 많이 취하셔서요. 알았어요. 나갈게요. 형 정신 차려요. 집이에요. 집이에요 형. 집에 다 왔어 내려야 돼요. 네 내려요 어서. 아저씨 저 아래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. 네. 아. 아저씨 저 아래요. 네. 아저씨 저 아래요. 아. 선생님. 아. 네. 저 녀석이 저 제정신이 아니구만. 아이고 어디서 저렇게 인사불송으로. 형이 꽤 많이 취했어요. 그러네요. 설명 안 해도 보면 알겠어요. 됐어요. 내가 할께요. 여보. 정신 차려. 여보 정신 차려봐요. 들어가야지. 소용없어요.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. 그냥 끌고 들어가세요. 여보 들어가. 들어가 어서. 당신 취했어. 들어가 빨리. 당신 취했어. 들어가 빨리. 왓. 애썼어요. 가요 그럼. 애쓴 거 없어요. 이 정도가 뭐 힘드네요. 내일이래구요. 내일 봬요 그럼. 내일 봬요 그럼. 아침 가akan km3 apköping的路 Bulg 아래 봬요 그럼요 밤雪이 를ư 하다가